연말을 맞아 동대문구에서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은 구청을 찾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박유선 조합장, 김형훈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700만원 상당의 10kg 쌀 200포를 전달했습니다. 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,680만원 상당의 10kg 쌀 580포를 지원해왔습니다. 한 건설업체 홍일기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올해까지 3년 동안 1,96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. 쌀은 전농이동과 답심리 1,2동, 회기동, 휘경 1동 등 5개 동으로 배부되고 성금은 겨울철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난방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